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그게 서두영 씨가 원하는 거잖아요. 이거 다 돌려줄 테니까 이제 우리 형 놔줘요. 내가 원한 거야, 내 선택이라고. 여기까지 온 거 다 한 벤더 뿐이잖아. 사업 수익금 지분으로 줘요. 한 동수를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더 커지기 전에 서두영 막아야 됩니다. 형 하는 제 꼴사나워서 다 말하려고 경찰서 갔었다고. 준비하자. 서두영이 그쪽 칠 겁니다.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멘